좋아 형님 뭔가 쎄운 디어 느낌? 아니야 제가 입질 온다 바로 끌고 간다 끌고 간다 안녕하십니까 첫짠학취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외래우종 부르길 퇴치를 한번 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날뛰긋날 혼자 퇴치하려면 겁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형님하고 이렇게 같이 나왔어요 어찌 오늘 부르길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엄청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물칸의 한 3분의 2 정도 그 이상 부르길 개체수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내려가서 이 PT병으로 부르길 잡는 거 여러분들한테 한번 봐드렸습니다 시방 좋아요랑 구독은 누름겨? 자 여기가 부르길 다시에요 제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봐드릴게요 목소리가 울리는데 옛날에 그 학교 운동장 마이크 사랑하는 사랑하는 웅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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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등학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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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빠진다 까땡이 잘 오네요 오기가 겁나게 많은게 다 태웠네 옵션이에요 불르기를 손으로 맨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점액질땜씨 미끌미끌하고 냄새가 하이금에 콧구멍 썩어버려요 이 찢개 이걸로 불르기를 잡은 다음에 이걸로 바늘을 이렇게 퍽 뺄겁니다 형님 발 뒤에 뱀면 허물을 벗었어 옷 갈아입은거지 PT병은 분리수거는 니짠이에요 거기서 쓸거 싹 주워왔어요 불르기를 그냥 대충해도 환자하고 달라드는게 탑서 뭐냐 형님의 바늘을 겁나게 짠게 담아갖고 지랭길라며 뒤졌어요 그래도 여기 내려온게 그늘져갖고 괜찮네요 안그랬습니다 진짜 저 위에는 겁내뛸거 같고 던지는 순간 어떻게 될지 뭐 우승밖에 안 나올거 같은데 서로 다 끄집어 당기는게요 과연 납땅아가 좋아 형님 뭔가 쎄은뒤 느낌 아니야 제가 입질온다 걸었다 그럼 끌고 간다 끌고 배쓰 한 1억마리 있나봐요 봐봐요 PT병 늙는순간 난일하거든요 이게 민물에서 이런 투망지는 불법입니다 불법도 불법인디 던졌으면 가지가든가 왜요 다 버려갖고 오염만 시키고 가냐고 어헤헤이 유얀이 던졌다가 돌파에 걸려가지고 그냥 버렸는갑다 그렇죠 그렇네 으어씨 뭐야 이거 무섭게 왜 발을 너무 많이 걸려 풀에다 발을 집어넣는구만 어 통 날려났어 에? 통 날려났어 짠은 보통 놈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뒤도 팍팍 소리가 나거든요 짠 좋다 와 좋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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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슬슬 여가때리는데 물리기 시작합니다 형님 대낚실때 있거든요 그 지렁이 껴서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살살 움직이며 형님 눈깔 뒤집혀서 쫓아옵니다 재낚시 몇 년도 꺼에요? 80년대 인데? 이쪽 있으면 박물관 기증해야지 거기서도 안봐도 너무 오래 됐다고 혹시 PT병 있기면 바로 얘기 좀 해주세요 야 띠르 이게 떨어질 때 공격하는구만 오케이 우와 야 벨스 새끼 식상도 겁내 살벌해갖고 여유없네 오 힘이 좋아 두번째 갑니다 이건 뭐 3초네 3초 재료 가는 순간 난리 형님 3초 자 1초 2초 3초 2초 봤어 우와 대박이네 뭐 개체수가 여기 내기를 하자 어종 맞추는 사람 간식이네 간식이요? 나는 부르길래 형님 베스 과연 무엇이 물을 난가? 명절 전이라 날씨팡에 지렁을 할 데도 없대 cend cursor 이거 뭐 2초 안 걸리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무조건 볼 자 지금 가있는 것 같은데? 근데 강잘 기자 열기 밖에 넣으러싫다 그럼 Vlog가 지금까지 애플루길 校 header 저는 날씨팡에 twists elo area 쭉 이거 지렁 가는게 더 이상해 아 여기 낚시점이 있지? 지금 자 그래요? 형 그 생각 먼저 들은거야 갑자기 잘랐었어 정신없네 자 어 저기다 물었어 낚싯대다 낚싯대다 뭐에요? 둘로 돔이네 어쩐이 낚싯대가 끓는거 같더라 와 크다 제주도의 자리돔 사이즈네요 진짜 똑같다 그렇죠 사이즈봐요 오늘 나한테 걸리길 잘했어요 여기서 안잡혔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을 조작도 냈을판인게 벌써 이만큼 잡았어요 진짜 똑같아요 혼자 하란게 겁내박시에요 인자부터 2인 1조로 형님이 여기서 낚시해서 이렇게 블록이 쳇기 올리잖아요 그럼 제가 뒤에서 밟고 미끼끼고 다시 넣고 밟고 넣고 밟고 백마리 채워야돼요 멀리 던질것도 없어요 어흐 어흐 됐네 인자 2인 1조로 한게 확실히 스피드하구만요 안 움직이고 진작 이렇게 했어야 해 백마리 많이 하는데 이걸로 착각해가지고 또 왔어 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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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하다 진짜 진짜 낚시가 문제가 아니고 어디어져지면 돈을 못잡은게 밀치해 한 마디 지란이 끼는 소모가 못따라가니 어 저 피트평 죽게 나뜨린 풀 속으로 자주 들어가네 오케이 오케이 야 이렇게 또 등 안에 자고 왔어요 이제부터는 지가 끄지고 땡기고 형님이 물고기 뛰고 지란이 껴주고요 뭐 어디 없어 뭐 여기 저야지 바로 지란이 준비할게요 됐어 아이고 와 뜨거 갖고 왔네 진짜 정신없네 여쭈어 한번 찾아볼까요 여지 없어 뭐 우와 이제 자비를 안없어요 견투거리 오염이 많이 된거야 다리워 와 형님 형님 대박 벨스 큰게 좋았어 오우 너무 세게 해 너무 세게 해 저장이가 벨스가 좀 있더만요 오우 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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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게 이쪽이라 힘 너랑 없어 야 야 확실히 힘이 틀리라 사이즈가 좋은게 아이고 아이고 자 오랜만이 벨스 한마리 올라왔네요 이제 해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여기 PT병 20개 던진거 여기다 싹 담고 굴러기 잡은거는 손질 좀 해서 봐도 한번 볼게요 대략 한 100만원 정도 되는거 같아요 한 100만원 정도 되는거 같아요 이거 노답이다 노답 기똥차죠 블루길 소스 발랐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우와 큰일났네 이렇게 보면 붕어 같네 이게 진짜 블루길 요리 이게 최고봉입니다 음 이거 맛있어 자 형님 이거 대박인데요 그니까 깜짝 놀랐지 정말 혹시 블루길 먹고 싶은데 찝찝해서 안 드셔본 분들 많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은 블루길을 잡아서 이렇게 핵불닭소스를 발라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 이거 진짜 맛있네 오 맛있어 물칸에 블루길이 겁나게 많을 줄 알았더니 밑에 블루길이 다 있었었네요 1초도 안걸립니다 1초도 오늘은 핵불닭소스를 발라서 먹어봤는데 오늘 형님 맛이 어땠는지 짧게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저번에 먹었을때는 맛이 없었는데 오늘은 억시로 맛있습니다 어땠 전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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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uches 사는 으 으 개요 으 으 아깝다 차를 뜯어 갖고 좀 써도 될 것 같은데 돈이 맨날이에요 이런거 갖다 버리고 가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잼나게 블루빌 패치 오고 집에 가네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휴 선생님 조심해요 험매도 끓었습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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